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민사연 두개를 하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트위치 시청자인 우리 트위치 샤이는 실버금님의 고민사연 인데요 아까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연을 간략하게 적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남자입니다 4년 전쯤 2년제 전기과 평균 4.02 학점과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코오롱이라는 회사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영인시 소유의 슬러지 소각장에 취업했었지만 일도 너무 힘들고 특히 80kg가량 되는 유난유통 같은걸 혼자 들고 기계에 주입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고 연봉도 2400이라 첫 직장을 그만두고 전기직 공무원 공부를 몇달 하다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포기하고 교수님을 찾아가 중견인지 중소기업인지 알 수 없는 전기직 공무직에 취업해서 이러다 역시 또 뭔가 맘에 들지 않고 사는게 이렇게 힘든건가 하는 여러 생각 끝에 다시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고 알바하고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네요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지마세요 일단은 단답형으로 일단 첫번째는 하지마세요 공무원 시험 일단 멘탈이 너무 약해 사연에서 느껴지는 멘탈이 약합니다 와 근데 놀랬는게 일단은 28세 남자고 코오롱의 무기계약직이 2400밖에 안준다고요? 돈이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짜? 코오롱 회사 소속이 아니라 코오롱 회사 소속 영역 아니에요? 영역? 코오롱 대기업인데 2400밖에 안준다고? 4000이 아니라? 코오롱 이거밖에 안준다고요? 제가 느낀거는 님이 멘탈이 약하다는건 확실해요 샤이니 실법 금융도 인정하십니까? 물론 힘든일이었겠죠 본인 입장에서 힘든일이었고 지금 일도 힘들겠죠 일단 저 첫번째 나오신거 잘했어 2400밖에 나오신거 잘했어 잘했는데 이 두번째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왜 힘든거에요? 중소기업인지 알수없는 정기직 공무직에 취업했다 현재 정기공무직 일하는 중이에요 맞죠? 교수님 추천이죠? 맞죠? 교수 추천 보통 교수가 추천하는 데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한가지는 알고있어요 교수가 추천하는 자리는 보통 사람이 급한 자리야 교수가 추천하는 자리는 뻔해요 그냥 사람이 급한 자리에요 좋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전문대에서 교수가 추천하는 자리는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좋은 자리에 본인이 뚫어야 돼 교수가 추천하는 자리는 원래 교수랑 체인하고 알고 지낸 그냥 조소기업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교수랑 인맥 안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급하다고 하면 교수한테 연락하거든 교수한테 학생중에 남는 애가 없냐 하면 아무나 된다 하면 아 그래? 보자 안그래도 연락하던 안그래도 한명 급하다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라도 보내야 되나? 아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걔한테 연락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샤인실버 우리 저 샤인이라고 있는데 걔보고 한번 가보라 갈게 해가지고 보낸거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공모직이 왜 힘든거에요? 왜 힘든거에요? 본인 입장에서 왜 힘든거에요? 이게 왜 힘든거에요? 그러니까 뭐 터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하였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시간 대비 돈을 안 챙겨준다거나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일이 너무 어렵다든지 전선 다루는 것도 많고 기계도 너무 많아서 어렸다든지 어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 있거든 여러분들 전기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있거든 막상 자격증 따는거하고 실무 일하고 엄청 탈 불통형한 미래 때문에 그런거 같네 학력 컴플렉스도 심하고 학력 컴플렉스가 왜 있죠? 아니 왜 있지? 전기직에 왜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 그게 말이 안되는데 아니 여러분 전기과의 평균 4점이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최소 A상은 다 전가부 A상은 다 올렸다는 소리잖아 작전공인이면 그러면 현재 일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무 시간 얼마나 되면 연봉 얼마 되고 현재 일하는 거 그러니까 주간반인지 아니면 교대 근무 하시는지 교대면 몇 점 몇 교대인지 그리고 연봉은 본인 월급 뭐 본인 월급 기본급 그리고 성과고 상여급 다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 된다는 건지 2년째 나오셨으면 지금 하는 거 실무로 기사 자기증 응시요건 채울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해 친척이라 동생 아는 사람이 제리복관대학의 한양대라서 비교된다고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연봉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샤이니실버님 제가 정신차리게 해 드릴까요? 정신차리는 님의 도내가 필요한데 괜찮겠어요? 샤이니실버님한테 정신차리게 해 드릴 것 같은데 이 사연을 해서 님 정신 번쩍 뜨게 해 드릴게요 오늘 개념교육 좀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일 하시는 일은 업무 분장하고요 근무시간 그리고 연봉 얼마 되는지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정기 쪽 들어가면 공무 들어가면 연봉 못해서 3천 넘어요 확실하게 얘기할게 아무리 중소기업 따라지 가도 공무 들어가면 최소 3천이야 교대 근무하면 4천까지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맞죠? 중소를 하더라도 정기 공무는 좀 인력이 그래도 돈은 좀 2천4백 동일하다고요 이건 아닌데? 아니 얼마나 핫바지를 갔길래 공무가 2천4백? 여러분 공무가 2천4백 말이 됩니까? 주가만 해도 3천은 될텐데 왜냐면 자격수당 다 붙거든요 중소기업 들어가도 공무 3천이세요 3천 신입이라 하더라도 집 일 안하고 있다고요? 그럼 일 안하고 지금 현재 백수네요 그러면? 근데 그 일은 왜 간둔거에요? 그 일은 왜 간둔거에요? 그 일은 왜 간둔거에요? 퇴사 이유죠 연봉이 적었어요? 그 일은 왜 간둔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일은 왜 간둔거에요? 이런 거 이럴는 왜 간둔거에요? 그 해당이 근데 전기과 들어왔으면 일 힘든 거 하는 거 몰랐어요 근데 전문대 전기과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전기일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요 전기일 자체가 힘든 일이야 근데 나중에 대우는 받아요 굶어집진 않아요 이거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전기일 자체가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처음부터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인데 전기 자체가 사다리 타고 감전의 위험도 있고 높은 데 가가지고 연결도 해야 되고 비용의 정전 때문에 항상 출근 주야교대도 일해야 되고 전기로 내가 알기로는 들어가있으니 자리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노력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알고 공부하신 그런 거 알고 전기과 지원하시고 자의 짐 따고 학점 따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 사령 생각보다 아무리 전기 기사가 많다 하더라도 제가 알게는 전기일이 상당히 대우 받는 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버님이 과나 자격증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절대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없어 아직 님이 필요로 하는 차들이 많아 님이 지금 뭔가 트라우마가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님이 정말 이상한 데 들어가서 그래요 님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 님이 잘 알아보지 않고 제대로 된 자리를 못 알아보고 굉장히 그 어? 쓰레기 자리만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은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대우 못 받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중견기업만 제가 얘기하는 게 중견기업 한 2,300명 되는 중견기업 중견공장 같은데 전기 교대집 만들고 4천이 넘습니다 신입이 4천이 넘어요 왜냐 원래 월급 주면 기본 시급 포함해서 기사들은 위험수당 자격수당이 다 붙어요 다 붙습니다 그때 전기 일하면 돈 좀 벌고 제대로 배우려면 교대를 해야 돼요 주간만 해가지고 힘들어 보통 교대하는 사람들 원해요 24시간 상주해가지고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기계 전기가 안 들어온다 갑자기 정전이 됐다 이러면 언제든지 붙어있어야 되는 게 전기거든요 전기 공무 근데 이쪽 분야를 제대로 일하신 건 아니잖아요 맞죠 뭔가 이미 내가 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내가 이쪽 분야를 아웃이 뭔가 찾아봤다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나이나 스펙까지 충분히 충분히 한번 겨뤄볼만 하거든요 겨뤄볼만 해요 나이 나쁘지 않아 학벌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이렇게 다른 직장이나 다른 공고 나왔을 때 원서 같은 거 이렇게 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좋은 자리 나왔을 때 아니면 이런 생각 아니면 이런 생각 하셨나 아 내가 저런 자리에 감이 들어갈 수나 있겠어 아 내가 저런 들기업 내가 내 내 같은 내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이 저런 데 한번 내가 넣었다고 해서 한번 붙여주기나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지원 접수 안 하신 거예요 내 같은 놈이 저런 데 감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저런 데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팩트로 좀 닌 좀 닌 좀 팩트로 좀 정신벅적을 뜨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런 데 S1도 안 돼 아니 지금 전기 쪽 공무 쪽 뜨는 데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데 지원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전기직 공무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기 안 다룰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팩트로 얘기할게요 전기직 공무원 들어가면 전기직 들어갔다 치자 거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거가면 더 빡세게 공부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네 정신 벗겨뜨리게 해드릴게요 아까 뭐 얘기한 거 친척 친척 하얀데다가 닌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친척 하얀데 그러면 그 친구는 놀았을까 어 하다부터 내한테도 한양대가 친구 있어 기계공학과 어 근데 걔 인생이 내 인생이 같을까 평생 비교하면서 살래요 주변에 잘 나간 사람 있다고요 그 주변에 잘 나간 사람 있다고 해서 내한테 도움되는 거 뭐 있습니까 어 주변에 소울대에서 연세대 간다고 해서 내한테도 얻어먹을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얻어갔습니까 다 자기들 어 님이 만약에 놀고 축구차고 게임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 굉장히 도서관에서 365일 공부하던 사람들이야 어 그리고 그거 들어가면 뭐 인생이 다 발풀릴 것 같아요 그거 가서도 빡세히 공부했겠지 그 학교에서 더 좋은데 가려고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걔네들은 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데 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난 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뭔가 굉장히 pbc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어 굉장히 이 여기 이 사연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 약간 이렇게 써놨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봤더니 그래 뭐가 실패한 인생이야 뭐가 실패했다고 하지 그리고 친척들하고 나랑 비교할게 뭐가 이미 가는 노선 자체가 다른 건데 그렇다고 친척들이 그렇게 갔다고 상상 잘 나갈까 그 사람도 나름 고충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람 누구나 다 각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가면 항상 행복할 것 같고 항상 잘 나갈 것 같아요 거긴 더 빡세고 더 팍 터지는 세상이야 실버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허시들도 박 터지고 항상 더 피말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정기직 공무원 내가 공부했다 치자 내가 봤을 때 공부할 의지도 안 돼 의지도 안 되고 끈기도 없어 막상 들어갔을 때 저기 가면 더 저기 가면 뭐 정기직 들어갔으니까 더 편하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공무원 시험 되면 나중에 진급한 공무원 시험 또 공부해야 돼 자기지 시험 봐야 된다고 어떻게 남의 떡이 더 커벤인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 님 일단 그 의식부터 바꿔야 돼 그 의식 안 바꾸면 님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어? 그 남 비교하고 남 그 남한테 열등감 느끼는 그 의식 못 버리면 님은 나중에 다른 데 들어가도 다른 데 들어가도 오래 못 있는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 안 틀렸어요 어? 님이 그 마인드 안 바꾸면 그 마인드 바꾸시지 못하신다면 어? 딴 데 들어가도 불평불이만 하면서 오지게 하고 어?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고충이고 그걸 누가 했는데 다 안 알려요 왜냐? 그런 걸 얘기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 그걸 생각하세요 그 친구들이 그 학교 갈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 그 학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좋은 데 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좋은 데 가면 그냥 똑똑똑한 내가 내가 훨씬 더 똑똑한 애들 더 잘 사는 애들하고 붙어야 돼 더 팍 터져 한양대 나와도 저로 시험 못하고 놀고 먹는 애들 많습니다 그건 생각 안 하시나요? 한양대는 기계공학과 많아주지 나머지 학과들 나머지 학과들도 박 터져가지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어? 기계공학 뭐 공대 많아주지 공대 빼면 뭐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잘될지 엎어지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 잘된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까? 없어 없어요 그럼 한전 내가 하나 더 얘기해줄게 한전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한전 못 간 나머지 전기기사 한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도 뭐가 마십니까? 어? 샤이니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도 뭐가 마십니까? 한전 못 가면 뭐 한전에 사청받아가지고 왜 어? 송정타고 올라가신 그 사람들은 뭐 그분들은 뭐 실패한 인생이야?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자식들 건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저 공무직 들어가서 경력싸움은 돈 웬만큼 많이 받아요 엄청 많이 받습니다 어? 정기직 저기 교대에 이런데 중견기업 공장 가가지고 경력싸고 하면요 못 건드려요 정기기사 거기서 만약에 한 10년 이상인가 주임이나 뭐 이렇게 기자급 되면 못 건드립니다 현장 안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기 안 건드리면 그냥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큰 회사 같은 데 가면 정기기 왜 이렇게 뭐 차장이나 주임 달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기를 다 볼 줄 알기 때문에 정기기 나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찾습니다 난 그런 걸 눈으로 본 수 봤거든요 그 회사에서 정기기 회사에서 정기수입이 다 다루는 줄 안다 소문나버리면 보따리 잡고 막 잡아요 그냥 나간다 하면 무조건 잡는다니까 사업한다 하면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바디끄레인이 잡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설비 기본 설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래된 설비 같은 경우에 그걸 만져보거나 이렇게 경력이 없지 않으면 못 달아요 왜 이렇게 많이 기계 달랐다가 정장한테 터져버리면 어떡할 거야 어? 무슨 월급 연봉 7천 8천 받는 게 무슨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분명히 나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공무를 한다 하면 난 100% 후회하고 1년도 안되가 나온다고 난 내 손모가지 건다 특히 특히 정기직 공무원 들어가면 연봉 없어요 똑같습니다 정기직은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하고 사기업 정기 하는 사람하고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어? 공무원은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우리 기술직들은 그러니까 저 공무 전기기업 쪽은 공무 쪽은 오히려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돈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진짜로 회사에서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요 회사에서 전기공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잖아 제조업공장이잖아 전기과일 회사에서 기계를 과일하게 돌려서 특히 여름같은 날 기계를 24시간 돌리게 되면 정전이 발생을 해요 아무리 잘나가도 정전이 발생하고 기계가 갑자기 서버려요 기계가 서버리면 다음 공정이 진행이 안돼 그 시간 못 돌리면 그 손해가 막 심하단 말이에요 왜 전기근무를 왜 24시간 교대근무 시키고 그 사람들 연봉을 왜 많이 주는지 알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든 앉아서 기계를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해야 그 사람들 특금비도 장난하는게 줍니다 왜 그렇게 주냐 어떻게든 빨리 원인 분석해가요 기계를 빨리 가동시켜야 손해를 보존할 수 있고 좀 큰 기업들은 그걸 알아요 한 시간 기계 서버려도 손해가 얼마인지 노스가 얼마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싼 돈 주고 안치는 거야 어? 그 단계까지도 안 가보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정도 수준이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비벼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시도도 안 해놓고 어?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자기가 그런 노력은 일찌감치 안 해놓고 한전 안 가면 한전 안 가면 다 죽은 인생이야 자 지금부터 그런 얘기야 한전 안 가고 기술적 공부만 안 가면 다 죽은 인생이에요 어? 여기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죽은 인생이네 조문 얘기로 하면 다 실패한 인생이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이네요 여기 한전 없죠 그 이준한 그분 빼고 다 실패한 인생이네 전부 다 일이 힘들어 자부심 갖고 하고 기술 알면 건드는 사람이 없다니까 처음에 그 힘들지 이 일이라 제가 공부가 힘든 건 맞아 맨날 손에 맨날 장갑 시커먼거 띄고 사라리 타고 안전모 쓰고 맨날 무전하고 전선 걸치고 연장 맨날 연장 허리에 두르고 이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손에 손가락 구두는 살 비비고 이건 다 그렇죠 근데 이걸 견디고 내가 내가 실버에서 다룰 수 있는 기계 많아지고 어른도 실내도 생기고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쌓이고 무시 못한다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병이다 병 님 병이야 님은요 나 하나 확실하게만 얘기할게 하나 확실하게만 얘기할게요 님 이거 못 고치잖아요 이 의식 못 고치면 어느 좋은데 삼성 산전을 간다 하더라도 님 오래 모인다 본인이 본인이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부족하고 느끼면 님 인생은 이미 패배한 인생이에요 지금 여기서 뭘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의미가 없어요 님 어떤 것이든 부정력에 갖다 붙일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님 나름에 열등감과 부정적인 잣대를 갖다 붙일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성적 좋은 거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자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배가 되면서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집잔하게 학교 성적 좋고 산업기사 땄다고 자랑하지 말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올라가버지 명청한 님아 지금부터라도 전기 공무원증이 있는데 닥치는데 일단 내가 일단 여분한테 일단 진단하는 해드릴게 열등감 자격지심 폴베의식 못본이면 님은 평생 그렇게 산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버리세요 이 제가지가 님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꿋꿋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님은 공무원 준비하지 마세요 공무원 준비한다는 건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팩트로 얘기할게 님은 지금 공무원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을 뭔가 비상구처럼 여기는거야 지금 어? 님은 지금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천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이게 비상구 같으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가는거잖아 지금 님아이 그런식으로 공부한다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이거는 저보다 어린 사람 훨씬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님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님은 평생 불쌍한 인생이야 이거는 어?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이거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 아니 저분이 뭐 빛이 있어 사지가 뭐 불편해 몸이 불편해 합니까 아니면 어 어? 맞잖아 님 사지가 불편합니까 아니면 뭐 외모에 뭐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면 집이 어렵습니까 이거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 샤이 님 뭐 집이 어려워요 집이 지금 뭐 사업 실패로 인해서 뭐 집이 빚이 많아가지고 어 부문이 뿔뿔리 갈라지고 아니면 집이 지금 전세의 월세라가지고 월세비 꼬박꼬박 내야 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샤이 님이 지금 뭐 손가락이 뭐 이렇게 절단이 됐다거나 아니면 몸에 지금 지병 예전부터 알아온 지병 때문에 순양과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리나 관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앉아있는 게 힘들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식을 앓고 있어가지고 숨쉬기 좁은 데 가면 숨쉬기 힘들 정도 내가 공경을 건너나 근데 저는 이게 없다고 보는 게 이런 힘든 데 들어갔으면 분명히 신체검사를 하거든요 신체검사를 하면 공모지 들어가면 신체검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신체검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지원 님은 내가 이지원 님 팩트 복량 하나 알려줄까 이지원 님한테 이지원 님 너무 님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참편 일률적인 굉장히 쓸모없는 쓸모없는 조언만 하는데 그런 하나님 같은 조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조언하실 거면 저는 매운 말씀을 지금 이분은 정신이 번쩍 뜨여야 돼 그런 얘기 왜 안 들어 박혀서 이지원 님이 하는 얘기 딱 지워 저런 조언은요 딱 어디 가면 할 수 있냐 하면 직업훈련학교 가면 그 앞에 접수하는 데 가면 저런 얘기 저런 얘기 딱 소시 하나 안 드리고 똑같이 해줘요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학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국에 거기 딱 1층 들어가시면 접수하는 데 가시면 직업훈련학교 가시면 딱 그런 얘기 아주 젊으시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싸우신 있으니까 만나보시고요 나가시면 또 있어요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증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따시면 이렇게 얘기 하고 지금 주신 분 마인드 자체가 그러면 정신을 개조하세요 지금 정신을 실버님 정신을 바꾸세요 정신을 안 바꾸면 님 인생이 진짜 불행이야 앞으로 인생이 어 정신을 바꿔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이미 일단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건 도움 이지훈이 그런 말은 도움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도움 주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좋아 아시겠죠 입 약간 입 빨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거야 지금 고민을 올려주신 분들이 물론 상당한 본인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거 좋겠죠 저런 답변을 했으면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고민 의뢰는 안 했겠죠 처음부터 이지훈님까지 저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 부모님 제발 좀 얘기 좀 해도 될까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 내가 뭔가 얘기하면 정말 뻥 뚫린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했겠죠 아 이 사람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니까 잘 진행하시고 열심히 파이팅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아우 진짜 사람들이 저것도 해결이라고 아유 참 그러면서 나한테 의뢰를 안 했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두번 했었고 오늘도 두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생기겠고 어? 님은 내가 하나 얘기할게 일단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과 상담 같은 것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두번째 공무원 시험님 절대 될 리 없습니다 그런 멘탈가 될 리 없고 준비도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 내가 하나 얘기할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 잠깐만요 이주원님 제 옛날 니내임 어떻게 아세요? 님 아프리카 시대부터 봤던 사람이네 님 아프리카 니내임 뭐예요? 걸려버렸네 이주원님 님 아프리카 니내임 뭐야? 얘기 안합니다 차단시킨다 저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네 아프리카 시대부터 저 본적 있죠? 잠깐 저 문 좀 짓고 넘어갈게 아프리카 시대부터 저 봤었죠? 딱 걸려버렸네 본인 정체 안 밝히시면 저 차단합니다 이주원님 아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박쥐 짓게 하다 걸렸네 이주원님 사람들 뭔가 평범하게 살고 하니까 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죠? 평범하게 사 아니 이주원님한테 얘기 안하지 저 샤이님 그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월급받아 생활하는 것 같죠?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서 어떻게든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상당히 고군붙다 합니다 근데 그걸 남들한테 티를 안 낼 뿐이에요 닉네임 얘기하세요 닉네임 이주원님 본인 닉네임 얘기하라고 아프리카 닉네임 본인 아프리카 닉네임 좀 얘기해주세요 무슨 닉네임 썼는지 닉네임 얘기해주시면 돼 말 끊지 말고 이주원님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진행 못하잖아 일단 닉벙어리 하나 드릴게요 다음부터 아프리카 관련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프리카 군인님 부르지마 앞으로 이주원님 얘기는 신경 안 쓸 거야 자 갑시다 죄송해요 일단 준비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시고 닉 같은 사람이 공무원 된다는 건 반대야 아시겠죠? 샤이님 같은 사람이 공무원 된다는 건 절대 반대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이주원 저 양반 때문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취업을 자기가 취업을 하기 싫어하는 도피처로 여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무원에 관심 있어 하고 그냥 안전적으로 살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예 예외적으로 그냥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쉽고 어 공무원 준비 그냥 이거 그냥 한다고 하길래 그냥 하려고 비상도 도피처로 삼으려고 붙을지도 말 붙을지도 못 붙을지도 모르는 시험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런 사람들이 장수인데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어떻게 자기 안내 시키냐면 아 어차피 내가 가면 또 아 저 대우도 못 받는 어 영봉 얼마도 못 받는 저희도 해야 돼 그럴 바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자기 안내를 계속 시켜요 계속 시키면 이 생활 어차피 그리고 나게는 또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 이미 약간 폐비시차를 사라잡혔기 때문에 공부에 동구 입어도 안 돼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과 집중도가 현저하게 적어지겠죠 어 공부도 나름 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에서도 근성이 필요해요 뭐 제자랑일 수 있는데 저는 경찰 공무원 필기 3에 합격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약간 공부를 약간 그 근성 약간 승부 부르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대단해 물론 뭐 다른 뭐 5급 7급에 비하면 뭐 시험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성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붙은 사람들 보면 만난 사람들은 근성이 있었어요 다른 이게 필기 합격을 떨어진 사람하고 붙어본 사람하고 느낌이 달라 확실하게 나름의 계획도 있고 한번도 안 붙어본 사람들은 항상 그래 난 원래 떨어질 사람인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 괜찮아 앞으로 기회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3년 4년 5년 이렇게 보내더라고 어 그니까 님은 준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샤이님 준비하면 안 돼 멘탈 자체가 딴 데가 있는 사람이야 님은 준비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3번 3번 전기관련 기업 공고가 나오면 지역 근무시간 가리지 말고 다 내본다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 회사 규모가 좀 되는 회사 위주로 생각보다 정기공무직 대기업이나 정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공무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내보세요 만약에 100군데 내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될 때까지 내 분명히 한 100군데 내면 10군데는 걸릴 거야 10군데 한 20군데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놀진 않았으니까 학점이 되니까 공무 또 학점 보는데 좀 있거든요 나이도 있으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내가 봤을 땐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자격요건 다 갖췄어요 전기 산업기사 기능사 정도만 있으면 전기 공모 지원할 수 있어요 산업기사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학점도 넘어 4점이 여유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일단 넣어봐요 일단 어? 일단 넣어보라니까 샤이니 지금 내 말 듣고 있습니까? 샤이니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제임슨이 맞아요 무조건 걸린다니까 정기 공모는 의외로 저 학점하고 저 정기자격증 전기과 딱 좋네 이미 이거 가능성 있어 제가 하나 얘기할게 교대 근무 4조 3교대 보통 전기공무는 맞교대 없어요 보통 전기과 있는 데는 보통 공장 구멍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대도 들어가면 보통 3조 2교대 아니면 4조 3교대에요 이런데도 한번 경험해봐요 한번 들어가서 나이가 안 맞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급여나 이런 거 좀 어느정도 막 250만 300 받으면 급여 괜찮으면 버틸만 할거에요 공무원 준비 멘탈이 입이 딴 데가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라고? 공무원이 다 쉬운줄 아나? 님은 왜 공무원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단 공무원 준비할 멘탈도 안되있고 기본 준비나 자세도 안되있고 두번째로 공무원 된다 하던 님은 나아가 봤을때 1년도 안되서 나옵니다 급여나 어떤 지휘적인 부분 완전 못해가지고 어? 님이 얼마나 유지한 여건을 가지고 취업에서 유지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지 일단 전기과 전공학과 채웠죠? 전기과의 전기산업기사 여러분 전기 공무원은요 전기 공무원은요 관련학과 나온 사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 쪽 보면 보통 큰 기업들은 제안을 걸어놨어요 뭐냐면 모진 여건을 보시면 전기, 화공 뭐 이런 관련학과 관련학과 출신자들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학과에 이 자격증 이 학점을 했으면 웬만하면 서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도 젊으니까 통과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한다 통과할 수 있어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어 만약에 생기부 나쁘지 않다 12년 개근이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내가 멘탈 자소서 잘 쓴다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덤벼되면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어요 진짜로 뻥 안치고 서류학까지 노려볼 수 있다 님이 만약에 지금 일 나쁘다 하더라도 이 일 나쁘다 하더라도 이런 데 전기 교대직 들어가서 초봉 한 4천씩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왜냐하면 님 나이 때 이만큼 번호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10년 그리고 내가 10년 어떻게든 버틴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버틴다고 생각하면 아 그거는 뭐냐 하면요 그건 있잖아요 석유 정유 석유 정유 완전 대기업 석화죠 석화 네 여러분 세븐 뚫불 수 있다니까 뚫불 수 있어요 원서 다 오는데 웬만큼 유명한데 회사 규모 있는 다 내봐요 싹 다 내봐 내보라니깐요 내봐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없애야지 본인이 이걸 없애야 돼 열등감 자기 취지 패배의식 없애야 돼 절대 없애야 돼 그리고 나중에 너네 생각해봐요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없애지 못하면 네 뭐 어떤 일 하더라도 다 불행해요 이미 있다 큰데 들어가서 그냥 큰데 중인겹 이상 들어가서 뭐 교대 근무하는 전기 들어간다 어떻게 공모해서 힘들고 버텨서 10년 버틴다 치자 그럼 연봉 내가 아무리 못해도 7차 이상 한다고 보장한다 전기 기술자 정도 이제 주인 정도 달면 연봉 아무리 못받아도 7천 정도 받아요 7 8천 교대 근무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다 6천 6천에서 8천 아무리 못받아도 6천이다 이돈 받고 일하는게 아니고 그분 그 친구 뭐지 한양대 한양대 가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 만약에 어? 한양대 나가 가지고 만약에 월급쟁이 뭐지 어? 근데 공무원 내가 봤을 때는 못해 아 못한다니까 저 멘탈 가지고 못해 저 들어가서도 문제야 이 멘탈에서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멘탈적인 부분에서 답이 나왔는데 무슨 공무원을 준비해요 어? 멘탈적인 부분에서 답이 나왔는데 무슨 공무원을 준비해 어? 그니깐 아예 공무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무원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공무원 저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니깐 한전 한전하고 비빌 수 있는게 공무원이니까 준비하는거 아냐 여러분들 이게 목적이 뭔가 그니깐 교대 근무 그니깐 큰 기업에 들어가야되요 샤이니 실버 끈이에요 큰 기업에 들어가야되요 큰데 그니깐 직원수가 한 사업이면 되는 유명한 기업들 내가 한번 찾아보자 한번 찾아 봅시다 말 나온 김에 독취사 한번 뒤겨볼게요 님 그 대신에 내한테 크게 쏘셔야 된다 샤이니 크게 쏘셔야 돼 잠깐만 여기 한번 가입해놓으세요 요 사이트 가입해놓으세요 우리 저 누구지 샤이니 그 네이버에 독취사라고 아세요?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여기 시업 카페인데 어? 회원수가 256만명이에요 거의 네이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카페거든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공무직 자 요건데 봅시다 님 조건으로 한번 공무직 잠깐만요 공구를 한번 볼게요 공구를 실시간 채용 중견 중소 공구로 저기서 공구에실 수 있습니다 부 acne 전기 까 아니에요 공구를 아무거나 상관 없 robbed 이렇게 하면 안나오는거야 아니면 사람이 남쳐볼까? 이런거 생각 안해봤죠? 자 여기있네 자 요런거 자 여기 하나 들어가죠 전기전자전자공항 요런거 미친데 생각하면 넘어오는거야 석사네 이건 4년제네 요런데 있잖아요 보고 초대절 전문대절 전기공부라고 쳐야되나? 5년제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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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공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공기업 정기직도 한번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정기직 한번 볼까 경쟁률 잠깐만 아가 한번 볼게 일반 전기 일반 전기 9급에 25.25 대 1인데 뚫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이미 25 대 1인데 아 이게 이렇게 찾으려고요 힘드네 님 못 뚫봐요 결론은 결론은 뭐냐 하면 못 뚫봐 어 못 뚫는다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나도 이것도 이거 클릭 안 해봐 가지고 자 요거 다 찾았다 초고대절 초고대절 자 여기 전기 있죠 포스코 자 이런데 미친적 생각하고 다 내보는거야 그냥 자 보시면 발전소 발전소죠 발전소 들어가면 엄청 좋아요 자 전기 기계 제어 관련학과 맞죠 전기과 맞죠 아 기사 자격증이네 이런거 다 보는거야 한번씩 클릭해 가지고 내 정보는 조금이나 된다 그럼 내보는거에요 자 카이 이거 유명하죠 자 여기도 내면 돼 기능사 넣었죠 넣으면 돼요 전문데요 3.0 4.0 4.0 4.0 4.0 4.0 4.0 4.0 기능사 이상이네 관련학과 나왔고 3.0 넘잖아요 아 지금 기간이 지났구나 아 지금 기간이 지났구나 그러니까 요런데 낼 수 있는 접근이 되잖아요 봐봐 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게 미친적 생각하고 나중에 이름 배워 가면서 배우면 되니까 스탱코 여기도 봐봐 요것도 내면 되잖아요 전기 있잖아요 전공자 우대 조건 되죠 맞죠 조건 되죠 전문데학 성적 상위 4.0이면 상위 10% 안 되죠 공부 잘했잖아 되죠 다 되지 맞죠 유지모습 맞죠 전기 조건 관련 자격 우대 맞죠 자격증 있죠 4조 3교대 다 되죠 이런데 미친척하고 내보는 거야 그냥 다 되죠 아까 두군데 냅니다 카이하고 스탱코 여기 삼성 계열사죠 자 여기도 보면 설비 있죠 설비 자 4조 3교대야 어 SK 계열사죠 원래 엘지였는데 아 경력자네 됐어 이런거 한번씩 보는 거야 내가 보고 자 오프레이터 여기 설마 아 계약직이네 이거 뵙고 요런거 한번씩 클릭하면서 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내보는 거예요 어 우진플라인 여기 지금 무슨 많네 중견기업 자 여긴 중앙근무네요 전기산업기사 되네요 조건되네 이런 데다 넣어보는 거야 이런데도 여기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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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능사 있죠 맞죠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있으니까 해당 업무 경험했죠 우대되죠 봐봐 이것도 내 하림 되죠 하림도 대기업입니다 되죠 자 4군데 됩니다 4군데 중견기업에서 4군데 자 내가 본 것만이 4군데야 자 화이트 진로 여기 대기업이야 아 여긴 안 나와있네 자 전기관리 아 전기기사네 씨 안되겠다 자 이런데 그냥 한 번씩 다 클릭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걸린다니까 무조건 걸려요 어 어떻게 검색을 하냐 하면 독지사에 들어가서 맨 밑에 여기 목록 보시면 카디고리 보시면 고초체형공고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전기를 쳐요 전기 전기만 치면 전기관련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걸 안해봤죠 이거 안해봤죠 지금 자 샤이니 이거 안해봤죠 얘기해봐 요거 안해봤지 아 내가 이런것까지 하네 진짜 살다살라 내가 이런것까지 해야돼 어 기능직 요거 요거 건국대학교 요것도 정규직 아 자 보시면 전기 보세요 지원자격 전문자에서 하기 대저 전기과 나왔죠 전기산업기상이나 되네 요거 냈지 요거 되면 되잖아 아 좋은 자리 많네 지금 이것까지만 다섯개죠 여러분들 아 들어갈 자리가 많네 오히려 조건이 좋아 새사람은 낼 수 있는데 많아 요것도 낼 수 있잖아 봐봐 기능지 전기 요런곳에 들어가면 좋아요 요것도 공무원이랑 똑같애 어 요거 요거 여기 대학교 정규직 들어가면 거의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아 아이잖아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을수도 있어 와 아 아 봐봐 내가 지금 찝어준거만 제가 다 찝지도 않았거든요 다 찝지도 않았어 자 cj푸드빌 자 이거 교대 근무네요 그러니까 님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해 이해는 합니다 두가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님이 중요한건 뭐냐 하면 이상한데 들어갔어요 근데 님이 좋은데 들어가려고 노력 안해봤다는거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았다는거야 어 무슨 한전 말고는 뭐 기업도 없는줄 아나 한전만큼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잘나가는 기업들 생각보다 탄탄한 기업들 아무리 경제가 어두워도 이런데는 사람들 채용한단 말이야 특히 전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한단 말이에요 돈도 세단 말이야 본인이 이거 찾아보지 않은거야 실질적으로 어 찾아보지 않았다는게 지금 증거로 드러난거죠 여러분들 자 한림제약 자 제약회사도 셉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자 공무팀 여기 있죠 자 요것도 조건됩니다 전문대 졸업자 전기전자 계열 맞죠 전문대 맞죠 전기산업회사 맞습니다 대조 지원 외안에 여기 제약회사 나쁘지 않아요 제약회사 급여 셉니다 단지 봐봐 근무조건 신입 영봉 4400만원 아마 내가 현장집도 아마 비슷하게 맞춰줄거에요 세죠 왜이렇게 세지 왜이렇게 세지 대조의 최임이 4400이야 삼성 엘집어 더 센데 엘집어 더 센데 엘집어 더 센데 봐봐 이런 물론 작년이긴 하지만 봐봐 이런 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데를 못 보는 거야 어 어 기회되면 그냥 막 넘어 오는 거야 막 이력서 그거 자소서 타이핑 다 해놨다가 파 어 어 여러분 그냥 돈은 좋게 두는 대신에 더럽게 개척은 무료목지 전기 주신 그 대신에 그건 맞지 돈을 그만큼 주는데 어 돈이 어 맞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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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우스팅스님 전기는 경력을 10년 이상 쌓아보니 생산직보다 더 대우받는 거 아시죠 전기는 한 10년 이상 하고 뭐 주임 이상 달고 회사에 있는 그 전기공정 80%를 알게 해 버리면 회사에서 딱히 누구를 이렇게 쪼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땀 흘려 가면서 일 안합니다 척하면 척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카면 몇 번 뚝 타겠다가 어 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거야 만약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아 나갈라 카든 발 끈에 잡는다니까 진짜 발 끈에 잡는다니까 진짜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아 나 아 일 못해 보겠다 나갈래 카면 없어 아 이제 여기서 할 거 없다 나갈래 카면 발 잡는다 공장장에서 잡는다니까 진짜 발목 잡는다니까 진짜 동학복 가기 신발하고 다 아 왜 이 사람 한 생명 빠져보니 이만큼 사람 키우는데 돈은 어마어마한큼 들어가고 어 왜 이걸 모를까 어 왜 이걸 몰라요 어 참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현실을 자 샤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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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끈님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본인이 현실을 아시겠습니까? 본인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고요 충분히 좋은데 갈 수 있고요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아시 어제도 이런 사연 했는데 오늘도 이런 사연 해야 돼? 어? 어제도 이런 사연 했잖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도 어제는 더 심했지 근데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니까 한번 지원해보세요 아시겠죠? 지원해보고 일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공무원 준비해도 돼 공무원은 정년이 없으니까 나이 먹고 해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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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어? 어? 이런데 하다보면 좋은데 하나 걸려요 어? 운좋게 좋은데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어? 이미 그러니까 그런건 있어요 내가 종합을 하자면 이미 재수가 없어가지고 취업운이 없어가지고 이상한데 들어간거 맞아요 근데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돼 그리고 한전 못 들어갔다 해서 실패한 인생 아니야 한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어? 대한민국의 대학생 전문대생 중에 한전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어? 그니까 어집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마시라고 님은 정말 장수세트의 가능성이 100%야 100% 99도 아니에요 100%야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할거에요 알바 하면서요 차라리 알바 하면서 지원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제가 시리버님한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알바 하면서 지원 자격되는 회사 원서 다 내 볼 것 원서 다 내 볼 것 그래서 자소서 이런거 다 싸놓으세요 평소에 다 써놓고 사진도 다 써놓고 사진도 찍으세요 주문사진 있으면 정장 입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찍으세요 저거 멘탈 강철이 아니라 두부에요 두부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지 손으로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다 분해되는 순두부 같은 콩비지 같은 사람이죠 콩비지 콩비지 같은 멘탈인데 뭐라 하겠어 지금 어? 처음부터 콩비지 같은 멘탈인데 뭘 하겠냐고 지금 공무원 들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분한테 필요한 거는 첫째 열등감 자격지심 패배의식 퍼져라 못 보내면 평생 그렇게 산다 자 2번 공무원 시험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님은 절대 붙을 가능성 없으니까 세번째 전기관련 기업공고가 나오면 지역 근무시간 가리지 말고 좀 크다 싶으면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서작격이 몇 군데 걸리는게 있을 거에요 네번째 아까 내일 산문화 같은 건데 알바 하세요 알바 하시면서 자기증 자격증 같은 거 전기 자격증 따시려면 더 따시고 지원 자격증 낸사 언서 같은 거 수시로 확인할 것 카페 같은 거 자 이거 바꿀게요 지원 자격되는 회사 독지사 카페에서 수시로 확인할 것 자 요렇게 진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샤이 님한테 정신 번쩍 뜨리라는 의미에서 이 팩트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샤이는 실버 끈 님 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어 님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한심하다 어 앞으로 제발 좀 행복하게 사세요 남하고 비교하고 사지 말고요 남이 내 인상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고민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오신다고 여기 여러분 안녕